아 레몬은요? 네 네 왔습니다 주문 먼저 해야죠 후기를 봤더니 주말은 할인하는 뭐가 있더라고 한우 특선 주말에 할인하는 게 있나요? 30% 할인해서 벌써 제거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선 안창을 500g 정도 주시고요 새우살 500g 정도 주시고요 500g, 500g, 300g, 200g 그리고 6회 그렇게 좀 우선 해주세요 이 집은 최PD 추천으로 제가 고른 집 근데 원래 살던 데가 여기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긴 처음 오죠 고깃집도 사실 여기저기 모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몇 군데를 정해놓고 자주 가는 스타일인데 진짜 좋아하는 고깃집은 아직 내가 여기서 안 갔어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? 제작비에 구애받지 말고 한 번 가볼까? 할 때쯤 그러면 그 회차는 없는 회차라고 봐도 되지 않아? 수익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고 맛사비 많이 그래? 네 다 많이 주셔 여기도 해드리도록 하세요 불판이 특이하구나 이런 불판은 돼지고기 집에서 많이 쓰지 않나? 약간 솥뚜껑 느낌으로 응 나랑은 진짜 안 맞아 네 고맙습니다 레몬은 왜 준 거지? 상큼하게 먹으라고 오늘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? 오늘은 LA갈비의 제육볶음 갈치구이를 오랜만에 양껏 한 번 때리고 왔네 처음 들어본데? 오랜만에 양껏이란 말은 딱 보는 순간 참지 못하고 오늘도 약간 소박하게 그렇지 오늘 소박하게 약간 1.8kg, 1.7kg라고 어떻게 알았지? 최피디가 센스가 좀 늘었어 센스 생긴 거 보니까 이제 일만 잘하면 되겠네 내가 아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유튜브를 보고 최피디 저거 도라이다, 저거 물건이다 항상 카메라 한 대는 최피디를 향해라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친구 같으니 참 잘한다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계란 새우만 따로 이렇게 파네요 새우만 따로 파는 집은 알등심을 갖다 등심으로 팔겠지 내가 먹고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싱싱한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한 번 보여 맛있다, 맛있어 쥬아 맛있네 좋아 일단 올 동안 안창을 몇 개 먹어보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돌 안창 아 이거 색깔은 참 먹음직스럽게 잘 나왔네 자 그러면 일단 맛을 하나 자 그럼 맛을 볼까 이제 안창 음 아 냄새 좋네 음 맛있다 맛있죠 맛이 어때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그 마무리 맛도 좋고 안창살이 싱싱해야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아주 맛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설까지 일단 색깔이 바뀌면 한두 개 좀 먹어주고 음 이거 먹어봐 이 상태로만 먹어봐봐 맛있어 색깔만 살짝 바뀐 거 같은 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네 근데 진짜 싱싱하니까 장례없고 음 음 음 음 맛있어 고마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귀찮아서 바삭 꿔야 되는 게 아니라서 차돌은 이렇게 그냥 스윽 겹쳐서 먹으면 uh 괜찮아서 아유 이거 쇠피지 젓가락 들고 있는 폼이 내가 그냥 못 지나가겠다 아유 들고 있는 거 거의 차별이 약간 두께가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먹을만한데? 아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도 전달을 한 번 하라고 그러시는 게 똑똑한 척 세련된 척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하라고 그 말 들으니까 전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편집할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하냐는 많이 느끼거든요 어 느낀 거야? 아니야 편집도 되게 촌스럽게 잘한다고 그 새우살 참 맛있어 보여 집중해서 맛있어 보여 배고픔을 다 이겨내고 사장님이 새우살 안창살이 자신이 있었구나 권한 이유가 있었어 새우살 안창살이 자신이 있었구나 원래 등심이 이렇게 부드럽었나요?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부드러운 등심을 안 먹어서 그래 맛있네 아 육회죠? 감사합니다 괜찮지? 역시 소고기는 고추냉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소금이야 우설이 조금 더 두꺼우면 조금 더 씹는 맛이 있긴 한데 원래 우설 자체가 약간 어슥어슥하게 씹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얇게 했나 봐 두세 장씩 겹쳐먹으면 될 것 같아 우설도 맛있네 근데 헛기름에 음음은 그냥 평범한 근데 안창하고 새우는 맛있네 음 아 하는 동안 육회를 먹으면 되겠구나 최피디 이리 오시오 네 저 많이는 못 주고 자 자 드시고 한번 맛을 봐야겠네 나도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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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육수 불고기는 어떻게 해요? 국물 있게 국물 있게 당면이랑? 몇 개 정도 먹으면 될까요? 3인분 하셔야 되겠죠 진짜 4인분 먹고 싶은데 지금 배도 부르고 숫자가 그래서 5인분 주세요 오늘 딱 좋은데? 나 점심을 먹었는데 네 이상하다 새우살이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 이게 육회가 맛있었는데 양념이 좀 강하더라고 그래서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육회 뭐? 이 양념이 들어간 것 같기도 이거 냄새가 나 아 맛있어 양념장은 비슷한 것 같나 봐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는데 미나리 맛도 괜찮고 이게 5인분이에요? 네 다 맛있네요 그런 거구나 적극적으로 먹으려고 계속 하나씩 벗네 처음 오는 느낌인데요? 네 처음 시작이지 전체적으로 맛있는 건지 한번 이것도 먹어보고 이거 드시는 건 커피예요? 항상 커피 아침에 출근할 때 무조건 커피를 갖고 나와 커피도 특별한 커피를 혹시 드시는지 해서 그냥 많이 900 몇십ml인가 되는데 하루에 저거 한 두 개? 진한 걸로 드세요 진한 걸로 진하게 불고기를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먹었고 애들 있는 집은 불고기 참 많이 먹어 국물에 밥 비벼주고 이러니까 애기 어릴 때 불고기가 익는데 오래 걸리는구나 한 번에 가 들어왔어 아 그렇지 어 옛날 불고기인데 딱 먹어봐 어 괜찮아 어때? 맛있습니다 옛날 불고기 좋아하는구나 셰피디도 고기도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 공기밥 하나씩 해서 국물 넣고 밥 먹어 맛있어 우레옥 가면은 무생채 꼭 옆에 넣어서 맛있네 맛있어 불고기가 좀 익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맛은 참 좋아 자극적이지도 않고 뭐 하나 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심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사실 고추가 들어가면 약간 더 그런 맛은 나 자극? 밥 조금 더 좋고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않아 맛있지 않아 무새들어가면 더 맛있네요 안 그래 맛있었는데 애들 먹이고 나서 어른이 넣고 먹으면 딱 시원하게 딱 좋다 약수 약수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과하게 먹게 되네 약수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과하게 먹게 되네 오늘 아까 점심 양껏 드시고 싶다고 너무 많이 먹는 걸로 나오면 안 돼 이미지상 이미지상 두 편 좀 나가겠습니다 죽고 싶냐? 지저분하지 않게 국물 튀고 그랬어 오늘 최피디가 추천한 대치동 블로그 맛집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설하고 채돌은 평범한 맛 새우살하고 안창살은 아주 맛있네요 육회는 조금 양념이 진한 마무리했던 불고기 옛날 불고기로 애들 먹기도 괜찮은 것 같고 가족끼리 소, 혀가 맛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찾지 않기 때문에 메뉴가 많이 없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설을 좋아합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설을 맛을 볼 수도 있는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낮춰야죠 아쉬운 게 뭐가 있지? 우리가 주말에 조금 늦게 오기도 했지만 가성비 좋은 메뉴들이 일찍 떨어져서 못 먹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런 점은 좀 아쉽지 않을까 근데 뭐 새우살 안창살은 사실 비싼 부위고 차돌, 우설은 가성비로 따지면 좋지 않다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약소함보다는 조금 더 적당히 그런 맛있는 한 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2시간을 우려서 뼈를 그렇게 써있어 국물 같은 거는 또 우리 최피디가 또 맛을 잘 알잖아 그랬네요 제가? 어 이거 평가 좀 해줘 봐 맛 평가 좀 늘었나 한번 보자 아 음 하고 뭐 맛있어 맛있는데요? 괜찮은데요? 이거지? 제가 대학교 때 뭐지?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